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들어보시면 코인이 우리 실생활 아주 깊숙이 들어온 걸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포인트가 쌓이면 그 포인트 굳이 사용하려고 다른 거 하나 더 사거나 포인트 기간이 만료되어 쌓아놨던 포인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코백남이잖아요? 코인으로 모든 생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보고플레이와 pivn이 이번에 협업을 진행하면서 위에 말씀드린 쇼핑포인트를 코인으로 받게 되는데요 천천히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보고플레이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 보고냥 nft도 진행했었기 때문이죠 현재 이 보고플레이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판매, 유통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물건들, 쿠팡이나 뭐 그런 걸로 주문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굳이 가져와서 소개를 하냐 바로 여기 보이시는 pivn 코인이 그 정답을 알려줄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고플레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여기 해외거래소 맥시에 상장되어 있는 pivn을 포인트로 지급해 주는데 얼마나 지급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개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1만원 단위당 pivn 코인 100개를 준다고 하니 코인이 하나에 지금처럼 10원이면 천원 만약에 이게 100원으로 올라가면 만원이 되는 거겠죠? 솔직히 물건 사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내려가도 어차피 무료로 받은 포인트니까 타격도 전혀 없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플레이 마이페이지에서 pivn 홈넘버 코인을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홈넘버를 등록하고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 홈넘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택배 송장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개인정보가 적혀있어서 좀 밖에 버리기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이 홈넘버를 구매하면 오로지 자신만의 번호를 얻게 돼요 그런 걸 모두 보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상에 등록되기 때문에 보완과 안정성에 있어서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홈넘버는 고작 19,900원이니까 하나 사두고 저 포인트를 얻으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가 보시면 저처럼 화면이 나올 겁니다 뭐 좋은 번호는 더 비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장 저렴한 19,900원짜리로 구매하고요 내일 오후 1시 이후에 전화로 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된 이후에 만원을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100개의 pivn 코인이 적립 예정으로 나와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이슈의 경우 택배 물류 유통 쪽에서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pivn에선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형 물류 회사들과 파트너십은 물론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게 코인을 너무 투자성으로만 보지 말고 이처럼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하여 생각해낸 아이디어도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생활에서 코인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도 구매하시고 발급받는다면 그 번호를 등록하시고 보고플레이에서 쇼핑을 편하게 하시면 구매하는 금액에 대비하여 코인을 개수로 받을 수 있겠죠? 리뷰에 나와있는 내용도 제 생각과 비슷한 유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홈넘버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좋고 지금 번호를 미리 선점한다고 하니 기분도 좋겠고요 저도 내일 번호를 발급받으면 바로 리뷰를 작성해야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서 보고플레이 한번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총야 아니면